환경친화 콘크리트, 포러스 콘크리트, 녹화 콘크리트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룬 에코시멘트 콘크리트, 재생골제 콘크리트와 함께 환경친화 콘크리트로 분류되는 무쇠골제 콘크리트 즉 포러스 콘크리트를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무쇠골제 콘크리트라고도 불리는 포러스 콘크리트란 입경이 작은 굵은 골제만을 사용한 콘크리트로 내부에 다량의 연속 공극을 확보하여 투수성, 투기성, 흡음성, 간열성 기능을 확보하고 식물 녹화 공법, 수질 정화 공법, 특수 포장 공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공질 콘크리트야 참고로 지난 시간에 배운 환경친화 콘크리트의 용도 중 자원 재활용 콘크리트를 제외한 식생 콘크리트, 투수 콘크리트, 흡음 콘크리트, 수질 정화 콘크리트 모두 포러스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용도라고 할 수 있겠어? 포러스 콘크리트 제작 시 재료와 배합에 대해 알아보자면 녹화, 식생 콘크리트 제작 시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로슬레그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장골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되 용도에 따라 혹여 사용하더라도 극소량을 사용한다고 해 일반 콘크리트에서는 굵은 골제와 장골제의 입자들이 서로 밀실하게 충전되게 함으로 가능하면 공극을 줄이려 노력하지만 포러스 콘크리트는 반대로 최대한 공극을 형성하도록 골제의 입도를 구성한다는 것이 키포인트겠어 기타 배합 조건은 포러스 콘크리트의 용도가 요구하는 품질과 기능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정해지는데 특히 포러스 콘크리트의 식생, 흡음, 투수, 수질 정화 능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바로 공극률이고 그 중에서도 연속 공극을 평가하는 연속 공극률이 아주 중요해 다만 공극이 클수록 당연히 강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구조체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압축 강도를 고려하여 공극률을 결정해야 하겠지 또한 이 공극률은 물 시멘트비에 따라 큰 변동이 있게 되는데 물 시멘트비가 증가하면 공극률이 커지고 강도가 감소하니 용도에 따라 물 시멘트비 조절을 잘 해야겠어 다음으로 포러스 콘크리트의 제조 공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포러스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블록으로 제조되는데 아까 설명한 대로 굵은 골제와 시멘트 위주로 배합을 한 후 진동 성형과 진기 양생을 통해 제조되며 포러스 콘크리트 단독으로 제조되기도 하지만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보통 콘크리트와 일체화하여 제조되기도 한다고 해 이제 이러한 포러스 콘크리트의 용도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우선 포러스 콘크리트와 충전재를 활용한 녹화 콘크리트로도 쓰이고 연속성 공극을 원생 동물들의 서식초로 쓰는 생태 콘크리트 이에 따라 얻은 수질 정화 능력으로 하수 및 하천의 수질 정화재 콘크리트로도 쓰이지 투수성 포장 재료로도 쓰이며 또 은파의 운동 에너지를 공극 내벽에 진동을 통해 열 에너지로 소비시키는 흡음 콘크리트로도 쓰이고 공극이 커서 일반 콘크리트 대비 가벼운 무게를 이용해 구조물의 하중을 경감시켜주는 경량 콘크리트로도 쓰이니 참고해두자 마지막으로 포러스 콘크리트의 공극에 충전재 즉 배양토를 충전하여 만드는 콘크리트로 식물의 뿌리 및 작은 생물의 서식 공간을 제공하는 녹화 콘크리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녹화 콘크리트의 구성은 그림처럼 포러스 콘크리트와 충전재 그리고 표층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포러스 콘크리트 공극에 충전하는 충전재 즉 배양톤은 비류 효과가 있는 토양 재료여야 하고 강우에 쉽게 유실되지 않아야 해 표층 기반은 유기질 재료와 비류, 종자를 혼합하여 포러스 콘크리트 상부에 시공하는데 두께는 통상 약 5cm 정도라고 해 이 녹화 콘크리트의 용도는 주로 하천 호환의 블록이나 사면의 조기 녹화를 위한 사면 보호용, 인공어초, 조성용으로도 사용된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그럼 오늘은 이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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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